피부 보습을 위해서 1시간마다 미스트를 뿌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피부관리샵에서 많은 돈을 쓰고 계시나요?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안쓰러운가요? 피부의 보습을 장시간 동안 유지해주고 한 번 흡수된 수분을 절대 놓치지 않는 효과적인 성분을 찾았습니다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끈적끈적한 성분인 폴리감마 글루탐산입니다 세계특허를 획득한 천연원류인 이것은 일반적인 보습을 넘어선 초고보습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폴리감마 글루탐산이 초고보습의 고기능 화장품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자이묵의 닥터 K낫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천국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천연의 힘을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소재를 만들고자 연구를 시작했고 그런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습기능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물을 흡습하는 능력과 흡습된 물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폴리감마 글루탐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끈적끈적한 실로써 사람의 눈으로 보일 정도로 큰 보습 소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습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탁월한 보습 소재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습 소재인 피알루론산 비교효력시험을 하여 보았습니다 피부 보습 효과가 약 29% 정도 증가를 하고 피부 탄력 증진 효과가 약 23%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탁월한 보습 소재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보습의 효과는 건조함을 없애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의 밝기, 피부의 거칠기, 탄력, 면역 등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청년 구분자 보습 성분을 최대한 함유한 닥터K 나또 크림 로션 바디로션 더 이상 비싼 피부관리샵도 1시간마다의 미스트도 깃털을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촉촉함을 기대한다면 닥터K 나또입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발효 효소 화장품 자이무책 자이무책 자이무책